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무역법상 수출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수출의 유형에는 또 유형이 비슷한 수출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3차시에 걸쳐서 이러한 수출의 종류별 특성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직수출, 대행수출, 위탁판매수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수출입니다. 이 직수출은 수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수출인데요. 그 수출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그러한 수출을 말하고요. 이러한 직수출에는 보세창고 인도 조건이라는 수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창고 인도 조건 수출이 일반적인 수출과 상이한 점이 있는데요. 사전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사전 계약 없이 일단 이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보세창고로 반출을 하게 되고요. 이 보세창고에서 해당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을 하다가 사후적으로 수입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물품이 판매되는 그러한 형태의 수출입니다. 이러한 보세창고 인도 조건 수출은 통상적으로 범용성 원자재 그리고 선용품 등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즉각적인 공급이 필요한 이러한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수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수출은 부가시세법상 공급시기가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고요. 소량의 물건을 소포로 수출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그리고 간의수출신고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만약에 제출이 되지 않고 누락이 되는 경우에 부가시세법에서는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라는 적지 않은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 간의수출신고필증이라는 것은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좀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2014년 7월 30일부터 이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FOB 기준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액의 물품을 수출하는 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행수출입니다. 대행수출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수출한도, 쿼터라고도 하죠. 이 수출한도의 적용으로 자기 명의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주로 수출 대행업자, 주로 무역상사가 되는데요. 이런 무역상사의 명의를 빌려서 수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액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반면에 수출품 대행업자는 수출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아닌 10%의 매출부가세를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 대행계약서 사본 그리고 수출식적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이 위탁 판매 수출이란 국내 수출자가 해외에 있는 수탁 판매자에게 사전에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물품을 무한으로 해외로 일단 반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수탁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해외에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출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해 주는 그러한 형태의 수출입니다. 이러한 위탁 판매 수출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수탁차가 판매한 시점, 즉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이 되겠고요.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한 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 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